자 다음은 부음이 역시 김희철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? 휘철 씨 화를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휘철아 군대 가면 앞에 가서처럼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 조교한테 혼난다 조교 21살이야 넌 29살? 진짜 무서워 조교?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훈련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해줄게 첫째 차렷열중션 쉬어 뒤로 돌아 재식이야 재식 재식이란 기본적으로 차렷열중션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큰 걸음으로 걸어가 뭐 이런 거야 근데 휘철아 너무 걱정하지만 슈퍼주니어 안무 딱딱 맞추잖아 13명인데도 안무 딱딱 맞추잖아 둘째 네 그래 저희 안무 눈치고 묻고 있네 그래 그래 행복해 그래 그래 그렇게 시작해 고품도 했어 희철이 파이팅!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식이 이 제식 아이 제식이 아니거든요 내 친구 제식이고 제식은 어이 어이 급하게 썼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또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삭제돼 가네요